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 제타 숲에 안았다 삔디카 승원에 머무셨다. 어느 날 해질 무렵 홀로 정진 중이던 뿐나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 계신 곳으로 가 절을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존자가 세존께 청하였다. 세존이시여 제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저는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길을 떠나 은둔하며 수행에 정진하고자 합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뿐나여 그렇다면 잘 듣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라. 내 이제 설하리라. 뿐나여 눈으로 보아서 누구나 원하고 좋아하고 사랑스럽고 감각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것들이 있다. 수행자가 만일 그것을 즐기고 좋아하여 애착하면 그에게 기쁨이 일어난다. 뿐나여 기쁨이 일어나므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뿐나여 귀로 들어서 코로 향기 맡아서 혀로 맛보아서 몸으로 느껴서 생각으로 누구나 원하고 좋아하고 사랑스럽고 감각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것들이 있다. 수행자가 만일 그것들을 즐기고 좋아하여 움켜쥐면 그에게 기쁨이 일어난다. 뿐나여 기쁨이 일어나므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뿐나여 눈으로 보아서 귀로 들어서 코로 향기 맡아서 혀로 맛보아서 몸으로 느껴서 생각으로 누구나 원하고 좋아하고 사랑스럽고 감각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것들이 있다. 수행자가 만일 그것들을 즐기지 않고 좋아하여 움켜쥐지 않으면 그에게 기쁨이 소멸한다. 뿐나여 기쁨이 소멸하므로 괴로움도 소멸하는 것이다. 세존께서 존자에게 물으셨다. 뿐나여 그대는 어느 곳으로 가려하는가. 존자가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수나빠란따라는 지방으로 가 그곳에서 머물고자 합니다. 뿐나여 수나빠란따 사람들은 거칠고 사납다. 만일 그들이 그대에게 욕설을 하고 험담을 하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 세존이시여 만일 그들이 저에게 욕설을 하고 험담을 하면 저는 이들이 나에게 손찌검을 하지 않으니 친절하다. 참으로 친절하다 라고 여기겠습니다. 뿐나여 만일 수나빠란따 사람들이 그대에게 손찌검을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이들이 나에게 흙덩이를 던지지 않으니 친절하다. 참으로 친절하다 라고 여기겠습니다. 뿐나여 만일 수나빠란따 사람들이 그대에게 흙덩이를 던지면 어떻게 하겠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이들이 나를 몽둥이로 던지지 않으니 친절하다. 참으로 친절하다 라고 여기겠습니다. 뿐나여 만일 수나빠란따 사람들이 그대를 몽둥이로 때리면 어떻게 하겠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이들이 나를 칼로 베지 않으니 친절하다. 참으로 친절하다 라고 여기겠습니다. 뿐나여 만일 수나빠란따 사람들이 그대를 칼로 베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이들이 칼로 베기만 하고 목숨을 빼앗지는 않으니 친절하다. 참으로 친절하다 라고 여기겠습니다. 뿐나여 만일 수나빠란따 사람들이 그대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그 순간 이렇게 여기겠습니다. 세존의 제자들 가운데는 간혹 자신의 몸이나 생명을 싫어하여 스스로를 해치려는 이도 있는데 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장하구나 뿐나여 장하구나 뿐나여 그대가 이러한 자제력과 고유함을 갖추었다면 수다빠란따 지방에서 살 수 있으리라 뿐나여 지금이 적당한 시간이라면 그렇게 하라 약속의 역사님과 함께 Jamal sal의 길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서 살 수 있으려면 낮잠지 하나둘 수다빠배 vi의 길을 해체하게 estaba Head상으로 단 треть히 살 수 있으려는 일을 해서 인점이 되었습니다. 조사님과 학교에 등으로 계신 대가 아멘